꺼내봅시다 꺼내봅시다 에 뭐 또 두마리가 달려있는지 조금 묵직하네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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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뭐야 어 힘좀 쎘는데요 어 어이씨 뭐야 목인 뭐야 연장맞을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쯔리쯔리 쯔리바기입니다 어제 공지를 올렸는데 민망하게도 하루만에 낚시를 오게 됐네요 지금 장마가 잠깐 소강상태라서 얼른 짐을 싸서 기어나왔는데요 저는 오늘 30도가 넘는 폭염이 예보된 속초에 기어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맞이하는 햇빛이니 반가운 마음으로 껍데기를 태워볼 랑캐롱 하하하하하하하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낚시를 하는 거라서 국민체조 가볍게 때리고 슬슬 예열한다 생각하고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낚시를 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시퍼름 받아보시면서 개똥망한 휴가에 대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와 오랜만에 캐스팅을 하는 거라 무척 설레네요 야 부탁한다 지랭이 친구들아 하하하하하하하 네 지금 던지자마자 입질이 오고 있는데요 어 왜 안 움직여 암튼 있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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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네 근데 부르르르르르 떠는 거 보니까 양태 새끼 같아요 양태 새끼 이놈의 새끼 나쁜 새끼 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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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야 뭐가 있나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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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벼운데 왠장 어 뭐 있나 어 뭐냐 뭐냐 얼굴을 보이거라 썩 보이거라 어 뭐 있어요 뭐 있어 우리 쬐깐쬐깐쬐깐이 쪼꼼쪼꼼쪼꼼이 에이 뭐야 망댕인가 아 예상대로 우리 쪼꼼쪼꼼쪼꼼이 보리멸 한 마리가 달려있네요 에 입이 조그만데도 에 바늘을 물었죠 아 사이즈는 한 15cm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역시 구라청이네요 오늘 속초는 구름 한 점 없는 햇빛이 반짝나는 30도가 넘는 폭염이 예상됐었는데 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구름이 잔뜩 껴있습니다 에 비나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연장알 아 지금 또 입질이 오고는 있는데 입질이 너무 잔잔발이에요 아무래도 또 보리멸 새끼 같습니다 아 뭐가 화끈하게 물지는 않고 계속 톡톡 치기만 하는데 에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씨 없나? 아 연장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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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있긴 있어요 연장맞을 아 이번에 양태 새끼네요 이놈의 새끼 양태 새끼 나쁜 새끼 아 새끼 새끼 나쁜 새끼 구찮은 새끼 비센 지랭이 다 처먹네 어 입술에 노란 루즈를 칠하고 있어요 아 나쁜 새끼 조그만놈이 암튼 빨리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어어어어어어어어 입질 벗어어어 조금 까부는데요 한번 더 뭐야 한번 더 제발 이런이씨 아 이런Off Sky 어 그렇지 그렇지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확 물어이씨 에엄 뭐냐 뭐냐 오 조금 묵직해요 도다린가 에엄 얼굴을 썩 보이거라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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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연장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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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미치겄네 양태 두마리에요 아이제수탱이들 도달인줄 알았더만 양태 두마리가 올라왔네요 아 연장맞을 에이 죽어라 어 뭐지 어 뭐 잡힌거같아요 어 으아 으아 뭐죠 뭐죠 어 황금색인데 황금색 어 놀래미 같아요 놀래미 테트라 바로 앞에서 빵이 아주 좋은 놀래미 한마리를 올렸습니다 으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으씨 깊게 삼킨거 같은데 아 이거 빼기 쿠차나 죽겄네 아 이 연장알 으아 가만히 있어 바늘을 깊게 삼키는 바람에 빼는데 애 먹었어요 아 연장 네 얼른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뿅 어 입질입질 괜찮았어요 도다리 같은데 도다리같아 도다리같아 지랭이만 따먹고 도망간거 같아요 아 미치겄네 아 바늘 뜯겼네 아이씨 조금 무거운어어 complement 미치겄네 Mig 스티 이거 뭐야 아우 야려 젖 야려 public 꺼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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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또 두마리가 달려있는지 조금 묵직하네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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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뭐야 어 힘좀 쎄는데요 어 어이씨 뭐야 목인 뭐야 연장맞을 이씨 아니 여기 무슨 양태의 양식장도 아니고 아이 드럽게 계속 올라오는데요 아이 미치겄네 아이 그만 좀 쳐먹어 이씨 네 오늘 비록 잔잔바리들밖에 잡지 못했지만 간만에 깝깝한 도시에서 벗어나서 넓고 시퍼런 바다를 보니까 기분이 아주 유쾌상쾌 통쾌하네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새롭고 멋진 장소에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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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